그 다음 에스라 시대 읽을 거리의 발견이 예언자의 필요를 종식하였다면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심명기 내지 토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이유로 등장할 정경은 어떻게 구분되고 다루어졌을까요? 저는 토라라고 오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겠다 했을 때 그 양반의 손에 창출 내민신이 있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에스라 네미아설을 보면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인용하는 내용들이 뇌위기 구절을 인용하는 게 있더라는 거고 신명기 본문을 인용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도 있겠고 해서 최소한 에스라는 창출 내민신을 주전 6세기 중반에 유대 땅의 신앙공동체는 오경을 손에 쥐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등장할 정경은 어떻게 구분되었을까요? 이거 그 다음부터는 다 추측입니다. 예언서는 주전 5세기경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 거다 싶고 주전 4세기, 3세기에 가면 나머지 구약 성경의 책들이 모여졌을 것이겠고 최종적으로는 주후 1세기 말쯤 가서 지금 가진 우리 구약 39권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에 대해서 이건 또 하나의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별개의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최근에 2021년 8월에 나온 책 가운데 옥스퍼드에 있는 존 바턴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겁나 얇은 책, 쪽수가 196쪽, 196쪽까지 겁나 많네 싶으면 200쪽 안 되는 책들은 다 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 바턴 교수님의 특징이 정말 쉽게 쉽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읽어볼만 해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지 최초에서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이걸 조근조근 써내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책도 비싸지도 않고 18,000원, 정가가 12,000원인데 알라딘에서 10% 할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턴 교수님의 성서의 형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정경화가 좀 제대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